여기 관객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이렇게 또 CG로 사람 넣을 수 있으니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여러분 잠시만요. 가지 마세요. 여러분들 이거 좀 보고하세요. 서프트학과 1호 학번 새내기 권순재입니다. 권순재씨 우리 순재씨 새내기신데 건국대학교 어떤 것 같아요? 건국대학교는 CC하기 좋은데 CC가 아닙니다. 순재씨는 어떤 게임기 준비했나요? 바뀐 비트박스 제가 부를 노래는 마이클 잭슨의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. 예? 들어보시면 알거든요. 알겠습니다. 자 그럼 우리 순재씨의 무대 여러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어느 포인트가 웃긴 거예요? 정말 재밌었던 추억인 것 같습니다. 연습을 얼마나 하셨죠? 15살때부터 5년 정도 연마하신 그런 비트박스였다. 다음 차가자 모셔보죠. 네네네. 네 이쪽으로 네네네.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저는 기술융합공학과 기술융합공학과 19학번 장효빈이라고 합니다. 효빈씨 19학번 새내기시네요. 네. 건국대학교 어떤 것 같아요? 너무 좋아요. 어떤 점이? 호수 넓고 호수가 넓고 네. 뭐 그러고 학교가 평지예요. 어떤 게임기 준비하셨죠? 저도 비트박스 비트박스요? 저는 제대로 합니다. 아까 그 분이 하셨던 게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그거를 조금 더 퀄리티를 높여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건 맛보기였고요. 아 더 있어요? 네 더 있습니다. 좋아요 더 보여주세요. 호빈씨. 호빈씨. 탈비 탈비 knows 내가 제일 잘 peak 오케이. iesta 씨. 이게 뭐 왜. 왜. 공기를 빨아들이는 거예요. 언제부터 이렇게 잘 하신 거예요?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. 엄청 잘 하시네요. 혹시 이쪽으로 동아리를 하고 계시나요, 아니면? 아카펠라 동아리에서 비트파스 하고 있습니다. 아카펠라 동아리를 하시는구나. 홍보할 시간 드릴게요. 건국합창단 오시면 유캣이라고 해서 대학연합해서 아카펠라 활동할 수도 있거든요. 눈빛이 왜 바뀌죠, 근데? 홍보하고 있잖아요. 알겠습니다. 우리 호빈씨는 이 비트박스를 살려도 좋을 것 같은데?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세계에. 우리 호빈씨께 제가 치킨 기프티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쪽으로 오셔서 안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들 우리 호빈씨가 너무 퀄리티를 높여놨는데 이정도 아니어도 됩니다.